반갑습니다. 손해평가서 스토리 토지담즈입니다. 이 과목 29강 종합이용 가수 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자를 하면서 밤참, 메데오 이 5가지, 밤참, 메데오 5가지 품목 맞나요? 5가지 품목에 수학 개시 전 사고만 있을 경우, 수학 개시 후 단독사고, 체조사고만 있을 경우, 수학 개시 전 사고와 수학 개시 후 사고가 같이 있을 경우, 수학 개시 후 1차, 2차, 3차, N차 사고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밤참, 메데오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의 수업이 되겠네요. 한번 설명하고 또 한번 오늘 들으면 조금 더 쉽게 느껴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품목별, 시기별 조사 종류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조사 종류를 하고 있는데, 조사는 실은 조사하는 종류는 다 같아요. 그죠? 피해 사실하기 조사를 하고, 착과수, 낙과수 조사를 하게 되죠. 보통은 착과수 조사만 하는데, 밤은 낙과수 조사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착과수, 낙과수 조사가 같이 있는 거고요. 과중 조사를 하게 되고, 착과수에 대한 착과 피해 구성 조사, 낙과수에 대한 낙과 피해 구성 조사를 하게 되고, 미보상 비율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것은 수학 개시 전 사고 일대 조사고요. 우리가 수학 개시 전 사고도 있고, 밤 같은 경우는 수학 개시 후 사고도 있었어요. 그죠? 수학 개시 후에도 이와 똑같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 개시 후의 착과수는 사고 당시 착과수, 사고 당시 낙과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착과수, 낙과수 조사를 하게 되고, 과중 조사, 착과피해, 낙과피해 구성 조사를 하고, 미보상 비율 조사를 하고, 수학 개시 후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수학한 과중 조사를 하지 못한 기수학량 조사가 있을 수 있죠. 기수학량 조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과중 조사를 못한 수학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수학량이 있었을 경우에 과중 자서를 못했기 때문에 이 기수학량에 대해서는 신뢰를 할 수가 없더라. 아무리 출하 자료와 문답을 가지고 추정한다 하더라도 도덕적 해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수학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 기수학량이 있을 때는 일부 보험인지 초과 보험인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 다른 것은 착과수, 낙과수 조사의 대상과 시기가 다릅니다. 수학 전 조사일 경우에는 수학 전 사고 농지가 되겠죠. 수학 전이기 때문에 최초 수학 전이 될 거고요. 최초 품종 수학 전이 되겠네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학 개시 후, 개시 후 사고가, 사고라고 한다면 수학 개시 후에 사고가 접수된 농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시기는 수학 개시 후에 사고 접수된 농지, 사고 발생 지구가 될 겁니다. 그죠? 대상과 시기만 다를 뿐 수학 개시 전과 수학 개시 후에 품목별, 시기별 조사 종류는 같고요. 단, 수학 개시 후는 기수학량 조사가 있다는 것만 다릅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확인하고 이때 재해 여부를 판단해서 보상하는 재해여서 앞으로 향후 수학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때 수학량 조사가 필요하다, 필요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입니다. 그죠? 착과수, 낙과수 조사는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하죠. 심사 시에는 제가 농지와, 그죠? 맞나요? 농지 및 작물 상태를 감안해서 심사를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착과수, 낙과수 조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 공식이에요. 그죠?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조사 대상 주수에, 전체 조사 대상 주수에 맞는 품목별 표본주식표에서 표본주를 산정하고, 그죠? 표본주를 선정하고 표본주 내에 있는 착과수, 표본주 수간면적 내에 있는 낙과수를 조사하더라. 착과수 조사는 표본으로 조사하고요. 낙과수 조사는 표본이 기본이긴 하나 전수조사도 가능하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수조사가 가능한 경우는 계약자가 떨어진 과수를 전부 모아놨을 경우 그때는 표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고 그때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품종별로 나눠서 낙과수를 셀 수 있으며 품종별로 낙과수를 세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를 조사해서 품종별로 비례해서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전세는 100개입니다. 이미에이 낙과수 100개를 추출합니다. 과중조사는 품종별 세주 이상의 표본주라고 했어요. 그 세주는 어떤 거? 착과가 평균적인 표본주가 될 거고요. 과중조사할 때는 크기가 평균적인 품종 20개 이상 농지당은 60개 지금 밤이기 때문에 60개 이상이 되겠네요. 그죠? 자, 포복자 밤 같은 경우는 과중조사나 착과피해조사의 그 표본과실 추출수가 같지요. 똑같이 표본주 세주 이상에서 표본주에서 품종별로 20개 이상 농지당 60개 이상이었습니다. 그죠? 낙과피해조사는 품종별로 20개 이상입니다. 품종별 세주 이상이 아니고 품종별로 20개 이상 농지당 60개 이상에서 피해인정 개수별 개수를 세더라. 피해인정 개수는 저희가 배웠던 건 100%형, 80%형, 50%형 그죠? 정상 이렇게 구분했었어요. 그죠? 미보상 비율은 항상 어떤 조사를 하고 나았을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다 미보상 비율이었죠. 그죠? 미보상 비율은 대부분 모든 밭작물이나 논작물이나 이 과수 다 끝에 조사하는 건 미보상 비율 조사예요. 미보상 비율은 조사를 한 값 중에 최대값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최대값을 사용하는데 제조사나 금정조사가 있었을 경우에는 제조사나 금정조사 값을 따르더라. 과중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초 조사 값을 사용하지만 제조사나 금정조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제조사나 금정조사의 값을 따르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수학량 조사 산정식으로 한번 볼게요. 산출식으로 수학 개시 전 즉, 수학량이라서는 착과량이 되겠죠. 그죠? 다른 것은 전부 착과 피해 구성만 조사한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밤만 착과 피해와 낙과 피해 구성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떨어진 그 낙과수도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밤만 낙과수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밤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낙과 피해만 같이 조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 밤 참메데오 중에 밤만 빼고 그죠? 참메데오 같은 경우는 착과 피해 구성률하고 주당 평년 수학량의 미부상 주수가 될 거고요. 밤만 낙과 피해 구성률이 될 거고 물론 주당 평년 수학량이 다를 수 있죠. 지금 밤은 착과 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주당 착과 수의 개당 과정에서 착과량을 산정하지만 우리가 배웠죠.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포 포 자 반 같은 경우가 착과 수를 셌어요. 주당 착과 수 참달에는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당 착과 수를 셌습니다. 그죠? 매실 대추 같은 경우는 주당 착과량을 셌어요. 오미자는 미터당 착과량을 세더라. 항상 무엇인가를 암기를 하고 우리가 외우려고 할 때는 무작정 외우시면 안 돼요. 무작정 외우시면 그냥 풍목별로 그냥 무작백으로 그냥 우리가 막 산식을 외운다거나 어떤 암기를 하면 그 순간에는 기억할지 몰라도 뒤돌았으면 바로 까먹어버립니다. 항상 뭔가를 외우거나 외우고 남기하실 때는 풍목별로 외우든지 아니면 특성이 비슷한 것끼리 외우든지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컴퓨터에서 뭔가를 저장할 때도 우리가 컴퓨터 뭐 C드라이브 D드라이브 드라이브를 먼저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카테고리를 구분하잖아요. 폴드별로 우리 카테고리를 구분한다는 말은 우리 컴퓨터에서는 폴드별로 구분하는 거죠. 무슨 폴드 무슨 폴드 무슨 폴드 그죠? 폴드 각각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 의 그 특성 특성을 파악해가지고 비슷한 특성이 있는 것들끼리 묶어서 외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만 잊어먹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기를 할 때 특성이 비슷한 것들이 모아야만 공부를 할 때의 그 안기할 수 있는 양들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묶어드리는 거예요. 착가수를 가지고 하는 것 주당 착가수 단위면적당 착가수 주당 착가량 미트당 착가량 피해 구성 조사를 하는 것 피해 구성 조사를 하지 않는 것 수학 전 조사 수학 후 조사가 있는 것 수학 전 조사만 있는 것 계속해서 묶어서 이렇게 계속 이제 강의 시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강의하면서 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암기를 하실 때는 딜렉토리별로 카테고리별로 드라이브별로 특성이 비슷한 끝끝끼리 아무튼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사실 저희가 밤참 메데오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던 것도 밤참 메데오가 공통적이잖아요. 이 밤참 메데오가 어려운 이유는 수학 게시전도 있고 수학 게시후도 있고 수학 게시전 단독사고도 있고 수학 게시후 단독사고도 있고 수학 게시후에 1차 2차 3차 N차 사고도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경우의 수가 똑같다고요. 특성은 똑같기 때문에 단지 지금처럼 주당 착가수냐 주당 착가량이냐 단밴맹주당 착가량이냐 미트당 착가량이냐 이게 탈라질 뿐이고 그 외 나머지 공식은 같다는 겁니다. 같기 때문에 한 번만 외우면 되잖아요. 먼저 이해를 하시고 한 번 암기를 하시면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 하나만 딱 공식을 외우시고 나면 밤참 메데오는 그냥 다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업시간에도 강의시간에도 계속 반복해서 그 부분을 상기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니까 왜 저렇게 반복해라고 하시지 마시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착가수 산정입니다. 착가수 산정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조사대상 주수를 산정하는 거죠. 조사대상 주수를 산정하는 이유는 왜? 우리가서원의 착가수를 알기 위해서 조사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가수 하면 우리가서원의 착가수가 나오죠. 그죠? 조사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 마이너스 미보상 마이너스 고사가 되더라. 수학 개시전이기 때문에 기수학 주수는 없습니다. 주당 착가수는 조사대상 주수가 나오면 우리 과서원의 전체 표본주가 나오죠. 표본주를 산정하고 그 표본주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그 표본주에 있는 착가수를 센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표본주 안에 착가수가 몇 개나 달렸어. 이렇게 하면 주당 착가수가 나오죠. 그래서 주당 착가수가 나오면 조사대상 주수와 주당 착가수를 가지고 과서원의 착가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낙가수는 표본조사가 기본이라고 했고요. 낙가수 조사도 표본조사는 착가수하고 똑같죠. 똑같이 표본주수에서 표본주의 낙가수가 돼야 되는데 착가수 컨트롤시 컨트롤시 단점입니다. 표본주의 낙가수를 가지고 옵니다. 그죠? 주당 착가수 아니고요. 주당 낙가수입니다.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실수한 거예요. 자 주당 낙가수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착가수 산정하고 방법은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수조사일 경우에는 전체 전수조사 대상 주수에서 내가 알고자 하는 품종별 낙가수를 분모에 올려주는 거죠.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품종별로 비례해서 산정하더라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품종 구변이 품종별로 구분이 힘들 경우에는 그죠? 전체 낙가수에서 전체 표본과실수 합계에서 아 똑같은 이야기네요. 그죠? 품종별 표본과실수를 합계 그죠? 그대로 구분해서 산정 비례 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중조사고요. 과중조사는 보통은 농지당 60개이기 때문에 한 품종 최소 60개는 조사하게 되죠. 표본과실수 60개 내에서 무게를 산정하게 되더라. 근데 밤은 무게를 산정할 때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그죠? 특이한 게 두 개가 있었죠. 밤이랑 참다래가 있었어요. 밤은 30mm 즉 3cm죠? 3cm 이하 소아 이하 소가 이하를 소가라고 부릅니다. 소가 밤은 이렇게 삐죽삐죽삐죽한 것을 송이라고 하고요. 안에 든 이 알맹이를 과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립의 지름을 가지고 소가냐 그 다음에 소가 대가냐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소가는 30mm 이하부터 소가고요. 30mm 초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가라고 소가 대가 이렇게 구분했나요? 자 아무튼 30mm 이하 소가 입니다. 그래서 30mm 이하 소가는 실제 무게의 80%만 인증하기 때문에 그 무게 곱하기 0.8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참데르 같은 경우는 소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무게를 합니다. 50g 이하가 소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밤은 밤하고 비슷한 게 8이기 때문에 8 80% 80% 이렇게 외우라고 하셨고 참은 참 칠칠하더라 똑같이 치엇이 있죠. 그래서 참 50g 이하가 몇 프로요? 70% 드라 그래서 0.7을 곱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제 앞부분은 계산이 됐어요. 그죠? 계산이 됐고 이제 평년 수확량은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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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네요. 미보상 주수가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미보상 주수가 되겠고요. 미보상 주수 주수는 우리 미보상 주수 나무에 몇 개나 달렸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성원에 평년에 얼마나 달려 평년에 달리는 개수를 가지고 산정하더라 그래서 주당 평년 수확량을 산정하고요. 주당 평년 수확량은 단품종일 때는 평년 수확량에서 실제 결과 주수를 나눠주면 되지만 다품종일 때는 전체 평년 수확량에서 자 각각의 표준 수확량이 합계 분에 내가 구하고자 하고는 뭐 A품종이 A품종 B품종이 B품종 내가 구하고자 하는 품종의 표준 수확량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 주당 평년 수확량이 때문에 요거까지 한 것은 이제 우리 그 A품종의 평년 수확량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당이기 때문에 A품종의 실제 결과 주수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일에 A품종의 표준 수확량을 바로 제시를 해줬으면 그대로 대입하면 되지만 만일에 A품종의 표준 수확량을 제시해주지 않고 A품종의 주당 표준 수확량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A품종의 표준 수확량은 주당 표준 수확량의 실제 결과 주수를 곱해줘야만 됩니다. 그 하위 단계 문제예요. 그죠? 이렇게 놓은다면 제일 첫 번째 쉬운 거예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것도 조금 난이도가 1보다는 높지만 괜찮은 거예요. 요 세 번째 단계까지 간다면 어렵다는 게 아니라 풀이하는 과정성에 시간이 더 걸릴 뿐입니다.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순으로 갑니다. 자 피해구속률 산정은 자 50%는 0.5 지수 자 80%는 0.8 100%는 1 그대로 인증한다고 했죠. 그죠? 표본과 실수 표본과 실수를 보통 뭐 몇 개죠? 60개겠네요. 그죠? 60개가 되겠네요. 한품종일 경우에 최소 60개니까 그죠? 60개 분의 나머지 올라가는 개수가 되겠죠. 60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상이 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라고 착가에 이상이 없거나 낙가 피해 정도가 아주 경미한 경우 그 다음 아주 심한 경우는 피해구속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감수량 산정이에요. 앞부분은 수확개시 전에 수확량 조사 수확량 조사 꼭 착가량 조사 였어요. 그죠? 착가량 조사고 이제 수확개시 이후 수확개시 이후에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감수량을 산정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감수량 산정할 때 이제 산정식이 산출식이 되겠습니다. 자 감수량은 우리 그 뭐야 가수원에 감수량을 산정할 때는 착가 감수량 낙가 감수량 그 다음에 고사 주수 감수량을 세 가지를 다 구했었죠. 착가량을 산정할 때는 미보상 착가량이 올라갔지만 감수량을 산정할 때는 고사 주수 감수량이 온다는 거 자 저가 종료 자 저가 종료 저가 종료 저가 종료 입이 붙어가지고 수확개시 전에는 미보상을 가지고 착가량을 산정했고 고사 주수에 대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고사 주수는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할 때 이미 빼버렸기 때문에 감수량이 자동 산정이 되어버렸어요. 수확개시 전에는 하지만 수확개시 이후는 금차 고사 주수에 대한 감수량을 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고사 주수는 금차 고사 주수가 되겠네요. 그죠? 자 착가수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가수 같고요. 구하는 것 역시 똑같습니다. 단지 이 착가수는 앞에 착가수하고는 다르죠. 왜냐면 앞에는 수확개시 전에 착가수고요. 이 부분은 수확개시 이후에 사고가 났을 때의 착가수 사고 당시 착가수가 되는 겁니다. 수확개시 전 착가수는 고사 주수 다음에 기수학 주수가 없었죠. 수확개시 후는 기수학 주수가 있더라 라는 것도 한 번 더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는 가중조사 피해구성료로조사 낫가수조사 낫가수 표본조사 전수조사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착가량을 산정하게 되겠죠. 착가량은 자 한번 볼게요. 착가량 산정은 같습니다. 착가량 부분은 앞에 우리 수확개시 전 착가량한 것 같습니다. 착가량은 수확개시 전에 착가량 산정하는 것 수확개시 이유도 똑같고요. 감수량은 자 감수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가량이라는 것 자체는 수확량이잖아요. 수확량이기 때문에 착가비의 구성률에 1 마이너스 원래 100%인데 100에서 감수된 것만큼 빼버리면 우리 가수원에 수확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량 착가량을 구할 때는 2 마이너스 착가비의 구성률이 붙는 거고요. 감수량을 산정할 때는 바로 전체 달린 거에다가 피해 입은 것만큼 바로 곱해주면 바로 감수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착가비의 구성률이 아니라 금차 착가비의 구성률 금차 낙가 피해 구성률이 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금차 고사 주수가 된다고 했죠. 기이 고사 주수 앞에 수확개시 전에는 자동 산정됐다고 했어요. 이때 금차 고사 주수는 만일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할 때 고사 주수가 10 그루였어요. 근데 두 번째 우리 지금 사고 당시 착가 수거할 때 고사 주수가 20 20주라고 한다면 이때 금차 고사 주수는 이 20에서 기이 고사 주수 10을 뺀 나머지 10이 현재 금차 고사 주수가 됩니다. 이 금차 고사 주수 10주에 대해서 감수된 감수량을 산정하는 거예요. 곱하기 고사 주수가 원래 한 그루의 나무였을 때 여기에는 총 얼마나 달려있어? 착가된 것과 낙가된 것을 전부 더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주당 착가량과 주당 낙가량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죠? 곱하기 자 1 마이너스 맥스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착가량 낙가량을 바로 더해주기 때문에 개당 가중이 없는 거예요. 만일에 주당 착가수 주당 낙가수라고 했다면 곱하기 개당 가중이 있겠죠. 그죠? 지금 낙가량 량이라고 바로 적었기 때문에 개당 가중이 없는 겁니다. 자 품종별 수른별 금차 구사주수 요거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리고 1 마이너스 맥스 이거는 전체 피해를 본다고 했고 고사주수는 전체 피해를 본다고 해서 1이고요. 그 다음에 착가 피해를 착가 입은 것이 다시 그죠? 고사주수에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착가 피해가 이중으로 이중으로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 착가 피해율은 빼주는 겁니다. 맥스 A인데 A가 빠졌네요. 자 그리고 이 그 금차 피해구 숙률에서 맥스 A값 맥스 A값은 0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개 값을 0하고 비교했을 때 0보다 작다면 그냥 0이 되는 겁니다. 자 기수학량은 출하자료 및 문답 등을 통해서 조사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밤, 찬, 메데오의 수학량 조사 부분 사고의 사고 경우의 수를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수학 개시 전일 경우에는 착가량 자체가 바로 수학량이 되어버린다고 했어요. 그죠? 감수량은 자동 산정이죠. 그래서 착가량이 수학량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착가량을 수학량으로 잡아서 평수, 미평에서 피해율을 구하면 됩니다. 평년 수학량에서 수학량을 빼고 바로 곱하기 미부상 비율을 곱해가지고 미부상 감수량도 산정하면 되죠. 자 개시 전 피해 구성 조사 있습니다. 그죠? 두번째 어 두번째는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두번째는 수학 개시 전은 없고 수학 개시 후가 최초 조사인 경우 최초 조사 한 번만 있는 경우입니다. 자 최초 조사인 경우는 사고가 한 번 났다는 거예요. 한 번 났다는 거 수학 개시 후에 자 그랬을 경우에는 그죠? 금차 착가량과 금차 감수량과 이 기수학량이 평년 수학량보다 크냐 작냐를 판단해야 된다고 했죠. 이게 초과보험이냐 일부보험이냐 판단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어디? 큰 것에서 작은 것을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주더라. 큰 것에서 감수량 그죠? 큰 것에서 감수량을 빼주더라. 그죠? 그래서 자 기수학량은 기수학량과 착가량이 수학량이 되더라. 그래서 그 수학량이 금차 착가량과 기수학량이 됐던 겁니다. 일부보험일 때 그죠? 자 초과보험일 때는 당연히 평년이 크기 때문에 평년에서 감수량을 뺀 게 수학량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일 경우에는 감감 없어졌기 때문에 기수학량과 착가량 금차 착가량이 우리 과수원의 수학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년 수학량과 비교해서 평년보다 클 경우에는 금차 착가량과 기수학량이 수학량이 돼서 거기에서 감수량을 빼주는 거고요. 만일에 평년이 크다고 한다면 큰값에서 빼주기 때문에 평년에서 금차 감수량을 빼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리고 이 기수학량으로 하면 이게 바로 이렇게 이해가 없어지는 게 되기 때문에 얘기가 되지만 말로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수학량 안에는 감수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감수량을 감수량이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감수량을 다시 안 뺀다는 개념도 맞는 겁니다. 그냥 역으로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그죠? 이렇게 기수학량식으로 이해를 하지 않아도 그죠? 자 그리고 그 식으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평년 수학량과 금차 착가량 플러스 기수학량 중에서 큰 값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주더라. 역시 이근영씨도 과중조사를 하나라도 하지 못한 품종이 있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수학개시 후가 있다는 것은 조생 중 하나는 과중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개시전도 있고 수학개시 후 사고도 있었을 경우입니다. 수학개시전도 있고 수학개시 후도 있다는 것은 굉장히 쉽잖아요. 왜냐하면 수학개시 전에는 정확한 착가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착가량이 수학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한 수학량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하지만 오류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전조사 수학량과 이전기 수학량이 현재 금착, 금감, 금기보다는 커야 된다. 왜냐하면 이전에 조사한 값이 지금보다 작으면 앞에 조사한 값이 지금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잡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조사하는 것은 뒷부분에는 기본적인 자연 낙가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보다는 수학량이 전체 수학량 감수량을 다 합한 값이 앞에보다는 값이 적어야 되는데 뒤에 교수한 값이 더 크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오류, 수정, 필요 이렇게 답을 적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뒤에 조사한 값이 작다고 크다고 한다면 오류, 수정이 되는 거고요. 만일에 이전조사량 이전기 수학량이 더 크다고 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산출식이기 때문에 수학량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시전 착가량이 있기 때문에 개시전 그 수학량에서 바로 사고당 감수량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수학 개시 후 1차가 있고 수학 개시 후 2차가 있을 경우입니다. 이거 역시도 이 개념하고 같습니다. 이전 조사한 수학량 이전기 수학량이 금착, 금감, 금기보다는 커야 됩니다. 작을 수는 없죠. 뒤에 조사한 게 작을 수는 없어요. 뒤에 조사한 게 작으면 오류 수정입니다. 근데 이게 승립한다만 수학량을 산출해야 됩니다. 그때는 최초 조사의 금착, 금감, 금기입니다. 이 최초 조사라고 한다면 만약에 1차 조사가 있고 2차 조사가 있고 3차 조사가 있다고 예를 들면 최초 조사는 이 1차 조사값이잖아요. 1차 조사값 맞나요? 그래서 금차 착가량 금차 감수량 금차 기수학량이 기수학량이 평년수학량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큰값에서 빼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초과보험이죠. 큰값에서 빼나가야 되기 때문에 평년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나갑니다. 평년이 클 때는 굉장히 쉬워요. 왜? 평년에서 감수량을 빼나가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정리가 되죠. 근데 평년이 크지 않고 내 금차 착가량 금차 감수량 금차 기수학량이 평년 평년수학량보다 크다고 했을 때 이때 금차 착가량이란 건 제일 첫 번째 착가량 첫 번째 감수량 이잖아요. 1차 조사 때 1차 조사 때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조사값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우리 조사값에는 이미 착가량에 1 마이너스 착가비율에서 피율 부분이 들어있잖아요. 1차 조사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최초 조사량에 최초 조사 기수학량에서 1차 평년수학량처럼 사고당 감수량을 빼는 게 아니라 이미 2차 착가량 안에 감수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빼면 이중으로 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차의 감수량을 빼지 않는 거예요. 빼지 않고 2차 이후 감수량부터 합을 빼나가는 겁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조사 소확량에는 감수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조사 소확량 감수량 포함되어 있죠? 그죠? 착가 감수량 그 착가량 착가량하고 감수량을 산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수량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사에서 또 감수량을 뺀다면 여기도 뺐었는데 여기 또 빼기 때문에 이중으로 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여긴 빼지 않고 2차 이후부터 빼는 거고요. 평년소확량으로 했을 때는 평년소확량은 그냥 평년소확량 값 하나잖아요. 하나기 때문에 각각의 감수량 합을 다 빼야 되는 게 맞고요. 만일에 우리 금착 금감 기수확량이 평년보다 크다고 한다면 2차 사고 이후 감수량부터 빼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된다면 실효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확개시 이후 부분은 모두 초과보험 일부 보험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로 들었을 때는 평년이 크기 때문에 평년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는 거고요. 일부일 때는 나의 착가량 나의 착가량과 수확개시 후 이후이기 때문에 기수확량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착가량과 기수확량이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금차 착가량 기수확량에서 감수량을 빼거나 또는 최초 수확량에서 기수확량에서 2차 사고 이후 감수량을 빼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는 첫 번째 최초 조사이기 때문에 금감을 안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 산정돼서 뺐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거는 2차 3차이기 때문에 2차 사고 이후 감수량을 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첫 번째 사고가 아니고 금차 수확개시 후 수확량 조사도 있고 그죠? 아니 여기 이 부분이죠. 여기 이 부분이죠. 수확량 수확개시 전에 수확개시 전과 후 수확량 조사에서 이게 첫 번째 조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수확개시 전 수확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이 되기 때문에 사고당 감수량 그대로 빼면 상관 없긴 하겠네요. 그죠? 자 제가 순간 헷갈렸네요. 자 이 부분 정리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일부 보험인지 초과 보험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수확개시전이 있는지 그죠? 없는지 그 부분을 파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수확개시 전 사고가 있다고 하면 일부 보험 초과 보험 하지 않죠? 일부 보험 초과 보험 하는 것은 수확개시 후 사고만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인가요? 3번 4번 경우인가요? 3번 4번 경우이고 만약에 이전 사고와 그죠? 이전 사고와 금차 사고를 비교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야 되는 것은 다중사고라고 했잖아요. 사고가 하나 맺는 거 아닌 거 수확전도 있고 수확후도 있고 또는 수확후 1차 수확후 2차 수확후 3차 이런 다중사고일 때는 이전 사고와 금차 사고를 비교해서 이게 제대로 된 시기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제대로 됐다고 하면 그때부터 수확량을 산출하고 제대로 된 시기 아니라고 한다면 오류 수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한 부분을 그대로 식으로 나타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보상 감수량은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보상 감수량을 적어놓긴 했지만 수확량을 그대로 우리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가지고 그냥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하면 되기 때문에 수확량만 산출이 되면 미보상 감수량은 어렵지 않아요.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 부분이 위에 부분이 내려와서 어떻게 미보상 감수량이 산정되는지 보여줄 뿐이지 실제로 우리 계산할 때는 수확량 계산하면 평년에서 수확량 빼가지고 바로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 끝납니다. 자 보험금은 갚이자 그대로고요. 피해율은 평수미평 수확량도 산정하고 착가량도 산정하고 감수량도 산정하더라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실은 이게 밤이기 때문에 이 수확량도 실은 여기는 그거 낙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밤으로 제가 밤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는 낙가 피해 구성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수확기 이전에 대한 수확량이었고요. 수확기 이후 수확기 이후 부분입니다. 밤이기 때문에 이거 똑같이 들어가야 되네요. 이건 전체를 전체 다른 거 그러니까 밤참 메디옥구를 가져오다 보니까 제가 여기 지금 낙가가 빠져있는 겁니다. 예시문제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문제가 아마 나온다고 한다면 저희가 6회 때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수확개시 전만 나왔었잖아요. 복숭아 수확개시 전 사고만 수확개시 이후에 감수량이 없는 문제였잖아요. 아마 7회도 문제를 쉽게 낸다고 한다면 아마 쉽게 나오면 수확개시 전 사고만 나올 거예요. 수확개시 전도 뭐 이렇게 지금 밤 같은 경우 참다리 같은 경우는 과중조사가 좀 다르잖아요. 과중조사도 다르고 수확개시 전에 뭐 피해 구성률을 따로 산정하게 한다든지 해서 조금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나온다고 한다면 좀 유력한 거는 수확개시 후 단독 사고 채초 사고 둘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감안성이 많고 수확전도 있고 수확후도 있고 수확후 1차 수확후 2차는 실은 아직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문제로 나오기는 조금 희박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서 그죠? 설명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확개시 전 단독 사고의 예를 두 개 같이 보고요. 수확개시 후 수확개시 후 단독 사고의 예도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확개시 전 단독 사고고요. 피해율은 % 바꿔가지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수확량 미보상은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그냥 정수로 만들어달라는 얘기죠. 수확개시 전 보상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수확감소 보험금 산정해달라고 했고요. 밤 부담 비율 20% 실제 결과주수 50주 평년은 만 킬로그램이네요. 최초 수확품종 수확전에 조사를 했고 우박 태풍 피해가 있었습니다. 차가수 합계 100개 낙가수 합계 50개 표본주수는 10주 그러면 주당 차가수 나오죠. 100 나누기 10 하면 10개겠네요. 10개 그죠. 주당 낙가수도 나오겠네요. 50 나누기 10 하면 바로 주당 낙가수 바로 나오죠. 실제 결과주수에서 고사주수 미보상주수 빼면 되니까 500에서 220 마이너스 10 하면 조사대상주수도 바로 나왔습니다. 과중 조사해야 되죠. 60개 과중이 18kg이 있었어요. 그러면 18 나누기 60 하면 되죠. 했더니 0.3kg 과중도 나왔습니다. 차가피의 구속률 바로 줬네요. 바로 계산하면 되죠. 그죠. 수학량은 조사대상주수 곱하기 470 주당 차가수 10 곱하기 과중 0.3 곱하기 1 마이너스 차가피의 구속률 20% 그대로 왔어요. 1 마이너스 0.2 플러스 똑같이 낙가수도 470 곱하기 주당 낙가수 5 곱하기 과중 0.3 곱하기 1 마이너스 0.6 낙가피의 구속률이 왔어요. 미보상주수 몇 주요? 10주 자 10주에 평년수학량 그죠? 한 주당 평년수학량은 평년수학량은 실제결과주수 품종이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나눠버리면 되죠. 만에서 500을 나눴더니 20kg이 나왔네요. 그래서 10 곱하기 20 했더니 결과값은 1610이 되더라. 이게 수학개시 전만 했을 때는 굉장히 쉽다고 했잖아요. 이 차가량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차가량이 수학량이 된다고요. 그럼 이게 수학량이기 때문에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수학량에서 이 수학량을 빼고 미보상비율 곱하기 10% 하면 미보상 미보상 감수량이 나왔어요. 피해율은 바로 넣죠. 평수 미평 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값들을 집어넣어주면 피해율은 75.42%가 나와서 계산했더니 전체 폰금은 554만 2천원이 나오더라. 저는 빠르게 설명하지만 블록에 PDF 올려놓을테니까 답 절대로 보지 마시고 직접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답 보고 풀지 마세요. 자 순서는 조사 문제 푸는 순서는 이 플로우는 이 과정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수학개시 전 단독사고인데요. 조금 더 이제 문제 난이도를 조금 조절했어요. 자 과중을 따로 구하게 했고요. 착가피해 구성조사도 따로 있고 낙가피해 구성조사도 하게끔 해놨어요. 그죠? 자 그러면 똑같은 문제는 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사대상주수 400 고사주수 90 미부상이 10입니다. 400에서 90 11배더니 300주가 됐네요. 표본 착가수 표본주 착가수 500 표본주수가 10이니까 500 나누기 10했더니 바로 50 나왔네요. 주당 낙가수 100개에서 10했더니 10개가 나왔습니다. 자 과중 나왔죠? 자 밤에서 중요한건 과중이었어요. 그죠? 과립지름이 30mm를 초과했을때는 소각 초과했을때는 소각 아니죠? 그래서 무게를 그대로 인정 5000g 5kg이네요. 그대로 인정 과립지름이 30mm 이하일 때는 소과로 해서 자 총 60개 조사했네요. 했는데 자 1400g 1.4kg 되겠네요. 1.4kg 에 대해서는 몇%만 인정? 80%만 인정 그래서 곱하기 0.8 해준다고요. 그죠? 그래서 5 5 더하기 1.4 곱하기 0.8 몇개 총? 50개 플러스 10 60개 조사했더니 과중이 1.0 0.102kg 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 주당 평년수확량 평년수확량 나오는게 실제 결과 조사하면 되죠? 4000 나누기 400 했더니 바로 100이네요. 그죠? 10이네요. 그죠? 10이 나왔네요. 자 착비구성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과일수에 그죠? 자 숫자 전체 숫자 전체 과실수죠. 다 더하죠? 다 더합니다. 그죠? 자 100개네요. 100개입니다. 자 정상이 60개 피해 안입었어요. 자 100% 피해이니까 10 더하기 0.8 곱하기 10 더하기 0.5 곱하기 20 이렇게 되는거죠. 했더니 몇 프로요? 0.28 28% 나왔습니다. 낙하 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과실수 자 100입니다. 그죠? 100에서 정상은 피해를 안입었으니까 놔두고 100% 1 곱하기 10이니까 10 더하기 0.8 곱하기 30 더하기 0.5 곱하기 20 이렇게 되겠죠. 했더니 0.44에서 44%가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만 따로 딱 구했다고 하면 그 다음은 그대로 넣어주는 거잖아요. 조사대상주수에 주당 착가수에 개당가중에 그죠? 1- 착비구속률 그 다음에 낙가수는 조사대상주수에 주당 낙가수에 개당가중에 1- 낙비구속률 더하기 미부상주수는 미부상주수에 한 주당 평년 소확량을 가지고 하더라 위에서 구한값을 그대로 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계산했더니 몇 킬로요? 1,473 1,373 킬로그램이 나왔어요. 자 이게 수확량이기 때문에 평년에서 수확량을 빼고 곱하기 미부상 비율 10%네요. 했더니 미부상 감수량도 나왔어요. 그러면 평년 수확량도 나왔고 수확량도 나왔고 미부상 감수량도 나왔기 때문에 평수 미평 해서 비율을 산정하면 되죠. 보험금은 자 가피자 그대로 해서 보험금 산정했더니 391만원이 나오더라. 똑같은 문제인데 그죠? 난이도만 조금 조절한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그 그 복숭아 복숭아 같은 경우는 전문 우리 6회 때는 과정을 바로 저버렸거든요. 그러면 정말 쉽잖아요. 근데 반 같은 경우는 특이하잖아요. 소관은 80%만 인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고 착각비의 구성조사 직접 하게 하면 이 부분에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다음 수학 개시 후의 단독사고입니다. 수학 개시 후의 단독사고라는 것은 조, 중, 만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중에 적어도 이 조생종 하나는 과정조사를 못 했다는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초과보험인지 일부보험인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초과보험이면 평년수확량에서 감수량을 빼주면 되고요.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그 뭐야 평년수확량에서 감수량을 빼주면 되고 일부보험일 때는 그죠? 착가량과 그죠? 착가량과 기수확량 기수확량이 있으면 기수확량 같이 해줘요. 착가량과 기수확량에서 감수량을 빼주면 됩니다. 자 무조건 큰값에서 작은값을 빼준다라는 개념만 익히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수원의 수확량이 뭔지도 중요합니다. 착가량 플러스 기수확량이 우리 가수원의 수확량이 되더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조사대상주수 구하는 거 주당 착가수 구하는 거 주당 낙가수 구하는 거 과중 주당 평년수확량 구하는 거는 뭐 푸는 거에 눈감고 풀 수 없겠지만 뭐 순수대로 계산식을 풀어나가는 거는 그냥 척척 하실 수 있죠. 자 조사대상주수를 구하고 주당 착가수 착가수 학계에서 폐본주수로 나누고 주당 낙가수 낙가수 학계에서 폐본주수로 나누고 그죠? 자 조사대상주수는 실제에서 고사 미부상을 뺍니다. 그죠? 고사 미부상을 빼고 자 여기서도 과중이 따로 산출하게 돼있죠. 자 볼게요. 과리찌름이 30mm 이하 소과가 500g이라고 했네요. 0.5kg 됐죠? 500 아 이거는 지금 아 g으로 바로 계산했네요. 지금 g으로 해가지고 kg으로 바꿨네요. 지금 제가 2000g 더하기 2000g 더하기 500g 곱하기 80%만 인정 곱하기 0.8 그죠? 자 전체는 몇 개? 60개라고 했어요. 자 송이수는 역시 60개고 안에 그 과립 과립의 무게를 재는 거예요. 무게는 그래서 나누기 60 했더니 40g이 나왔어요. 40g이기 때문에 2, 3 같더니 0.04kg이 나오네요. 그죠? 자 주당 평년수학량은 바로 평년수학량에서 실제 결과 주수 500 나눴더니 20kg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학개시 후기 때문에 수학개시 후 혹은 수학개시 후에 착가량 수학개시 후에 감수량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기수학량이 있다고 한다면 기수학량 조사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학개시 후에 금차 착가량 곧 수학량이 된다고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조사 대상주수 곱하기 주당 착가수 곱하기 과중 곱하기 1 마이너스 착피 플러스 맞나요? 뒷부분 지금 착가량이 지금 아 이건 아 맞네요. 자 주당 착가수를 먼저 빼가지고 조사 대상주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착가수 빼고 순간 헷갈렸습니다. 주당 낙가수 곱하기 조사 대상주수 곱하기 과중 곱하기 1 마이너스 낙피 그 다음에 미보상주수 곱하기 한 주당 평년수학량 착가량 구했고요. 감수량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1 마이너스 착피 1 마이너스 낙피가 아니라 바로 착가피의 구성률 낙가피의 구성률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고사주수가 맥주라고요? 20주 20주 있나요? 그죠? 20주 그대로 왔습니다. 금차 고사주수 맞죠? 그죠? 금차 고사주수 왜 수학기 실제는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금차 고사주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금차 고사주수 곱하기 자 주당 착가수 주당 착가수 주당 낙가수를 더한다고 했어요. 350 50 자 주당 착가수 주당 낙가수를 더한 것을 곱하고 자 착가수기 때문에 과정이 온 거죠. 착가량일 때는 과정이 안 할텐데 지금 수기 때문에 과정 0.04가 왔고요. 전체 피해를 본다고 했어요. 전체 피해를 보기 때문에 1인데 우리는 지금 조사가 지금 첫 사고기 때문에 앞에 기착가 피해를 이런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0이 되죠. 맥스에이 값은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3158 착가량도 구했고 감수량도 구했어요. 기수확량은 값을 줬죠. 기수확량이 기수확량 문답이나 출하자료를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있을거에요. 그죠? 그래서 기수확량을 파악했더니 우리 과수원에 그러면 전체 볼게요. 감수량은 금차 착가량 금차 감수량 기수확량 요 세개를 다 더해야만 우리 과수원이 기준수확량이 된다고 했죠. 이 기준수확량 가지고 평년하고 큰지 평년보다 작은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전체를 했더니 얼마가 나왔다고요? 9700kg 이게 우리 과수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수확량이라고요. 이제 웃방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빠르다고 했죠. 그죠? 이 기준수확량이 평년보다 지금 큽니까? 크나요? 작나요? 평년은 천만kg인데 기준수확량은 9700kg가 나왔어요. 평년보다 작지요? 작다면 뭐가 수확량이 되나요? 평년에서 감수량을 빼게 되는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9700은 만보다 적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과수원의 수확량은 평년에서 감수량을 뺀게 수확량이 되더라. 그래서 평년에서 금차감수량이 얼마였나요? 금차감수량이 3158 나온거를 뺐더니 우리 과수원의 수확량은 6842kg이 나오더라. 그죠? 금차 금감 기수확량은 우리 과수원의 일종의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라고 했어요. 기준수확량이 평년보다 작다고 한다면 자 기준 기준수확량이 평년보다 작다고 한다면 요거 뭐에요? 초과보험이잖아요. 초과보험 평년이 더 큰게 되는거에요. 그럼 큰거에서 작은거 빼라고요. 평년에서 감수량을 빼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수확량이 나왔고 수확량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 수확량을 실제로 보세요. 평년수확량에서 금차감수량을 뺀게 수확량이에요. 그죠? 그래서 미부상 비율이 결국 이렇게 되는거죠. 우리는 평년수확량에서 그죠? 수확량이 지금 평년에서 감수량을 뺀게 지금 수확량이었잖아요. 곱하기 미부상 비율이 되는데 평년평년 없어지고 그래서 감수량 금차감수량 곱하기 미부상 비율이 우리 과성원의 미부상 감수량이 됐던거에요. 이렇게 해서 감수량 비율이 나왔던거고 실제는 이게 수확량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평년수확량에서 이 6842 빼면 바로 그 우리 미부 거기에다 곱하기 미부상 비율을 하면 감수량 바로 나옵니다. 그죠? 똑같은 원리에요. 그죠? 그 다음에 미부상 감수량이 나왔다가 한다면 평수 미평에서 피해율을 과해가지고 바로 보험금을 산출할 수 있더라. 방금 이 문제는 음 그 우리가 그 초과보험인지 우리 기준 수확량이 평년수확량과 비교했을 때 초과보험인지 일부보험인지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초과보험의 예입니다. 맞죠? 평년이 더 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일부보험 예를 한번 볼게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대신 기수확량이 어? 이것처럼 되네요. 자 요거 이제 이 부분이 2500이 되어야 됩니다. 자 기수확량이 25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2500이라고 한다면 뒷부분 수정에 앞부분 수정은 안했네요. 자 지금 앞에 식은 똑같습니다. 개수도 전부 다 같아요. 지금 다 같은데 우리가 지금 기수확량만 250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소원의 기준수확량은 금착 플러스 금감 플러스 기수확량을 했는데 기수확량이 2500을 했더니 10700이 나온 거예요. 자 10700 기준수확량이 우리 평년수확량보다 지금 크죠? 맞나요? 우리께 더 큰 거예요. 평년이 그만큼 만이고 만이고 금착 금기 금감이 지금 몇인가요? 10709 이게 더 커요. 이게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부보험이 되는 거죠. 자 내꺼 더 크면 어때요? 내꺼에서 그죠? 내꺼에서 감수량을 빼더라. 내 수확량에서 감수량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내 수확량은 뭔가요? 금착 착과량 금착 기수확량이 나의 수확량이죠. 그죠? 그래서 자 금착 금감 금기 기준수확량이 평년보다 컸을 경우 이때는 나의 수확량 금착 금기에서 그죠? 금 아 금착 금기가 수확량이 바로 된다고 했죠. 금착 금기가 바로 수확량이 된다고 했죠. 그죠? 왜냐하면 이 착과량 안에는 감수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착 실은 기준수확량을 가지고 예를 든 다음에 금착 금기 그 다음에 금감 이 내 내 가수원의 기준수확량인데 여기에서 금감을 뺀 게 수확량이 되기 때문에 금감 금감 해서 없어지고 우리 가수원의 수확량은 금착 플러스 금기가 가수원의 수확량이 되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확량은 자 5042 플러스 2500 에서 7542 가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수확량이 됐기 때문에 바로 평년수확량 여기 만에서 7542 빼고 곱하기 미부상 비유를 하면은 바로 미부상 감수량이 나옵니다. 요 부분은 산식을 이해하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요 부분은 요 부분이 있는 값을 그대로 집어넣어 줘서 미부상 비율을 이렇게 구한다는 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풀어서 헤쳐놓은 것 뿐이고요. 수확량이 구해졌다고 하면 그냥 평년에서 수확량을 빼면 바로 거기에다 미부상 비율을 곱하면 미부상 감수량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부상 감수량이 나오면 평수, 미평 해가지고 비율 나오고 보험공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더라. 만약에 이게 최초 사고가 아니고 N차 사고 이어지는 2차, 3차 사고를 한다면 금차, 금차, 금기에서 N차 사고 2차 이후 감수량을 빼줘야 되는 거겠죠. 만약에 이게 일부 보험이라고 했을 때 그죠? 최초 사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확량은 금차, 금차 수확량 플러스 기수확량 금차 플러스 금기가 바로 우리 과소환이 수확량이 되더라. 자, 유행별 플러스 한 번만 보겠습니다. 왜냐면 케이스 유행은 4가지밖에 없거든요. 그죠? 4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유행만 이 케이스 유행만 익혀놓으면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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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래, 매시, 대추, 오미자 같은 경우는 계산식이 똑같다고요. 대신 밤 같은 경우는 주당 그 물론 여기 주당 착가량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착가수 곱하기 가중을 바로 했기 때문에 주당 착가량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줄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뭐 그 매실, 대추 같은 경우는 주당 착가량이 바로 들어가죠. 그죠? 주당 착가량이 바로 들어가고 참다래 같은 경우는 단위면적당 그죠? 그 착가수 곱하기 가중에서 단위면적당 우려해서 들어가고 오미자 같은 경우는 미트 미트당 착가수 착가량 해가지고 미트당 착가량이 바로 들어가고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조금씩 이 부분만 다를 뿐이지 계산하는 방법은 같다고요. 그죠? 그래서 자, 주당 착가수 곱하기 가중 평년수확량에서 실제 결과주수 이것은 지금 자, 착가수로 산정하는 것도 착가수 곱하기 가중은 주당 착가량이기 때문에 바로 주랑 착가량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1- 착피 그죠? 만일에 밤이라고 한다면 1- 낙피에서 낙과에 대한 것도 구해주겠죠? 자, 지금은 지금 전체를 다 통으로, 공통으로 보기 위해서 그냥 1- 착피만 해놓은 겁니다. 밤 같은 경우는 낙과피에 반영하라고 되어있죠? 그 다음에 미부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수확량이 착가량이 되는 거고요. 그죠? 이게 만약에 개시즌 단독 사고이기 때문에 착가량이 바로 수확량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평년수확량에서 이 수확량 빼고 곱하기 미부상 비율을 하면 바로 미부상 감수량이 나오고 평수미평해서 피해를 구하고 보험금 산정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수확개시 후 단독 사고라고 했습니다. 수확개시 후 단독 사고는 평년수확량이 큰지 우리 과수환이 기수확량과 기수확량과 착가량 해서 수확량 우리 과수환의 기준수확량이 큰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같아요. 계산하는 방법은 같고 자, 참다래는 한주당 한주당 착가량 참다래 요거 요거는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금차고사 주수에는 주당 착가량 주당 낙가량 결국은 주당 착가수 곱하기 주당 낙가수 곱하기 과정이기 때문에 주당 착가량 주당 착가량으로 낙가량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참다래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낙가되는 게 없습니다. 낙가되는 게 없고 참다래의 특성상 항상 그 제식 면적 가지고 주수가 따라오면 제식 면적이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주수 주수 내 주수 곱하기 제식 면적이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 참다래는 미보상 그 미보상 주수에서 한주당 평년 그 평년 수학량 구할 때도 단위면적당 평년 수학량으로 산출했잖아요. 그것처럼 고사주수 고사주수 할 때도 주당 착가량 주당 낙가량이 아니라 참다래는 단위면적당 평년 수학량으로 산출합니다. 보증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요건 적어놓은 것 적어놓은 것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수학량 파악해야 되겠죠. 기수학량을 파악해야 되고 자, 이때 기수학량을 파악하면서 평년 수학량과 우리 금차 착가량 금차 기수학량 중에 큰값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나가더라. 자, 비교는 착, 금차, 금감, 기수학량이 평년보다 작을 때 이때는 초과보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큰값 평년에서 금차 감수량을 빼나가게 되는 거고요. 금차, 금감, 기수학량이 평년보다 클 경우에는 우리 과수안이 기수학량이 금차, 금감, 기수학량이 우리 과수안의 기준 수학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감수량을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수량 감수량이 없어지고 금차, 금기가 우리 과수안의 수학량이 되더라. 그래서 수학량은 금차 착가량 플러스 기수학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량이 구해지면 미보상 감수량은 그죠? 거기에서 평년 수학량에서 이게 만일 수학량이라면 이 수학량을 빼주면 될 거고요. 이게 수학량이라면 이 수학량을 빼주게 될 거기 때문에 이 금차 감수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 미보상 감수량이 될 거고요. 그죠? 이 부분이 수학량이라고 한다면 평년 수학량에서 이 부분을 빼줘야 되겠죠. 하지만 굳이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평년 수학량에서 바로 수학량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미보상 비율하면 미보상 감수량은 나오더라. 두 번째 사고고요. 이게 수학 개시 단독 채투 사고입니다. 수학 개시 전 사고도 있고 수학 개시 후 사고도 있을 때입니다. 앞부분 계산하는 건 같아요. 같죠? 같습니다. 그죠? 주당 착가량 구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그 참달에만 그 단위면적당 평년 수학량 가지고 이거 금차 고사 주수 구하는 게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거 다르고 나머지는 전부 같습니다. 이 기수학량이 두 번 들어갔네요. 기수학량이 안 보인다고 막 막 옮기면서 봤더니 뒤에 붙어있었네요. 그래서 저는 따로 이 밑에 적었었는데 자 이때는 자 수학 개시 전도 있고 수학 개시 후도 있기 때문에 다중 사고입니다. 다중 사고일 때는 이전 이전 수학량들과 지금 계산하는 금착 금감 금기 이 수학량들을 비교해서 큰 이게 이게 또 옥바로 된 그 시기인지 아닌지를 오류를 검증해야 된다고 했죠. 이전 조사 수학량 이전 기 수학량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금착 금감 금기는 자연 낙가 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전보다 수학량이 클 수는 없잖아요. 뒤로 수학하는 게 앞에 수학량보다 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일에 내가 지금 수학한 게 뒤로 수학한 게 앞에보다 크다고 하면 그때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오류 수정이 답이라고요. 그런데 이전 조사량과 이전 기 수학량이 지금 금착 금감 금기보다 더 크다고 한다면 자 그때는 제대로 된 산식이기 때문에 수학량을 산출한다고요. 그죠? 근데 수학 직전 수학 전에 착가량이 있다고 한다면 과중조사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어느 다 다 과중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때 수학량은 믿을 수 있는 수학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빼나간다고요? 이때는 평년 수학량하고 비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믿을 수 있는 수학량이기 때문에 그냥 수학 개시 전 수학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쉬워요. 그죠? 그래서 수학 개시 전 사고가 있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개시 전 사고 그 착가량이 바로 수학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 개시 후에 1차 사고 2차 사고 3차 사고 N차 사고까지 이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앞에 계산하는 부분은 전부 같습니다. 같고 밤일 때는 낙과 피해 구성률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그죠? 자 수학 직전 부분 이 부분 같고 수학 개시 후도 계산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맞죠? 같아요. 참달에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단위 면제당 평년 수학량 가지고 산출한다고 고사 주수도 자 뒤에 이때는 다중사고이기 때문에 이때도 이전 조사 플러스 이전 기수학량과 금차 금강 금기를 비교했을 때 뒤에 크면 안 된다고 했죠. 앞에 키 컸을 때는 올바른 산식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수학량을 계산한다고요. 그죠? 수학량을 계산하더라. 자 이거는 풀어서 풀면 그 읍방에는 이전 조사 조사 수학량 플러스 이전 기수학량 금차 금강 금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 수학 개시 후에 1차 사고 수학 개시 후에 2차 사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풀어 쓴다고 한다면 1차 사고 착가량 1차 사고 기수학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의미도 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이해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따로 하나 더 적어놓은 거예요. 금차기를 한다면 2차 사고가 되는 거죠. 2차 사고까지 했기 때문에 2차 사고 착가량 2차 사고 감수량이 될 거고 이때 그 기수학량은 앞에 기수학량은 앞에서부터 누적되어 오는 거잖아요. 싫은 거죠? 그래서 누적 1차 기수학량 2차 기수학량이 합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성립을 하면 수학량을 산출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오류이기 때문에 오류, 수정 이렇게 답을 적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최초 조사값 금차, 금감, 금기가 평년보다 크냐, 작나 해서 초과 보험인지 일부 보험인지 구분해야 된다고 했어요. 초과일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했죠? 평년에서 그냥 무조건 사고당 감수량을 빼나가면 되기 때문에 평년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더라. 근데 금차, 금감, 금기가 평년보다 클 때는 우리 가수원의 값이 더 크잖아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나가더라. 착가량과 금차 이때 착가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1차 사고 2차 사고겠다면 1차 사고 착가량이겠죠. 그죠? 제일 먼저 조사한값 1차 사고 착가량 1차 사고 기수학량이기 때문에 1차 사고 착가량에는 입이 우리 착가량의 1- 착가비율에서 우리 다 뭐가 들어있나요? 1- 낙가피율 1- 착가비율에서 다 감수되는 부분이 들어있잖아요. 들어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1차 사고 2차 사고 감수량을 하면 이게 두 번 빠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1차 사고에 대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2차 사고 이후 감수량을 빼주는 겁니다. 이게 옆방에는 최소 조사 수확량 최초 조사 기수확량 마이너스 2차 사고 이후 감수량이 돼 있는데 실은 이게 1차 사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1차 사고 착가량 1차 사고 기수확량이라고 한다면 2차 사고 이후 감수량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쉽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가지고 구하보는 겁니다.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확량이 나왔습니다. 수확량이 나왔으면 수확량을 가지고 평년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하고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 미보상 감수량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수미평 비율을 구하고 보험금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이 네 가지 케이스예요. 우리 지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케이스들은 우리가 수확개시 이거를 수확개시 전 사고가 있고 수확개시 후 1차 2차 이렇게 내면 정말 정말 안 되겠죠. 그렇게까지 문제를 아직 내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확개시 후 그냥 하나 사고만 있는 거를 지금 예시로 드는 겁니다. 수확개시 전 사고가 있을 때 수확개시 후 1차 사고만 있을 때 다음에 수확개시 후 1차 2차 3차 사고가 있을 때 실은 이게 뭐 수확개시 후 사고가 있고 수확개시 후 1차 2차 3차도 만들어낼 수는 있죠. 문제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문제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거라고요. 나온다고 한다면 수확개시 전 사고하고 수확개시 후 1차 사고만 있는 게 나오든지 아니면 수확개시 후 N차 사고들 그 다음에 수확개시 전 사고만 있는 거 또는 수확개시 후 사고만 있는 거 그 중에서도 제일 유력한 거는 수확개시 전 사고만 있는 거 그리고 수확개시 후 사고만 있는 거 이 두 개는 확실하게 알아두시라고요. 그 두 개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확개시 전 단독 사고 수확개시 후 단독 사고 즉 최초 사고 1차 사고만 있는 것은 꼭 암기를 이해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암기를 하십시오.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게 헷갈리고 계속해서 뒷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반복되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케이스를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어떤 거는 주당 착가수 하고 주당 착가량 한다 했는데 왜 여기 주당 착가량이야 왜 다 같이 주당 착가량이야 저건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 그냥 주당 착가수일 경우에는 착가수 곱하기 가중을 줄여 합해서 그냥 바로 산식 하나로 표현해 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당 착가량 여기 착가수 곱하기 가중 되어있죠. 그죠? 근데 주당 착가량을 바로 구하는 품목이라고 한다면 그냥 주당 착가량이 나오는 거예요. 왜 산식이 달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렇다 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하도 참다리 같은 경우는 자 주당 한 주당 착가량을 산출하는 것도 특이하고 고사주수 우리 주당 착가수 곱하기 주당 낙가수 결국은 주당 착가량 주당 낙가량이 되는데 그거 곱하기 하는 부분이 참대리 같은 경우는 낙가수가 거의 없고 그죠? 항상 제시민지 따라다니더라 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셔가지고 그 주당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 가지고 고사 주수 감수량도 구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다리 부분에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말 4개만 이 4개 우선 수확 개시 전과 수확 개시 후 문제도 지금 유행이 지금 4개라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 문제 4개만 확실하게 하셔도 실은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근데 이게 밤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밤참 메디어오는 똑같잖아요. 밤만 낙가피의 구성률 조사를 한다는 것뿐이지 참다리, 매실, 대추, 그죠? 오미자 전부 다 같거든요. 이 밤문제를 확실하게 해놓으면 뒤에 밤참 메디어오 이어지는 나머지 4품목들은 정말 똑같이 계산식이 가기 때문에 밤을 제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셨다고 하면 뒷부분 가수는 왜 이렇게 쉬워라고 스스로 생각하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가 어눌해가지고 이해를 잘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나 설명에 조금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셨다고 한다면 제가 산식으로나 설명으로 여기 PPT에는 자세하게 순수대로 기입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량이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이해를 시키는 데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게 쉽게 설명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마치도록 하고 요거 끝났죠? 뒷부분 또 있나요? 없죠? 없죠?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밤 밤 참 매도니까 참따래 부분 이어서 할게요. 참따래 참따래는 구하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게 맞죠? 과중조사 할 때도 다르고 그죠? 그죠? 단위면적당 착가수를 구한다는 것도 다르고 그죠? 그래서 참따래 부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문제 풀어보면 그래서 오늘은 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참따래 가지고 강의 다시 가져오도록 할게요. 강의 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영상편집 MIK асс monitory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